오전 10시 다운타운의 한인 자바상가에서는 김현현 새해를 맞아 묵은 액을 몰아내고 만복을 기원하는 김현현 설맞이 지신밝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족학교와 나성 한인문화폐 한놀이가 5년째 준비하고 있는 지신밝기 행사는 한인의료협회 후원으로 다운타운 한인 자바상가 60군데를 돌며 한국의 전통 문화놀이인 놀이폐가 풍물을 치고 앞으로 1년간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이 분들 만나뵙고 또 건강하시고 또 장소 잘 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한인타운을 만들고 또 우리 미국사회에서 당당한 동포들이 되기를 반지 바라면서 놀이폐에 방문을 맞은 한인 업주들은 미국당에서 설맞이 전통 놀이를 구경할 수 있어서 흐뭇하다며 1년간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복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는 또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타운의 각 떡집에도 설날을 맞아 인절미와 송편 등 떡을 구입하려는 한인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차례 지내고 이제 아는 어른분 찾아뵙고 떡도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널뛰기, 제기차기 등을 하며 설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케이터 뉴스 유영재입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강화를 위해 한국말로 제작된 LA행정선거제도 우리말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한인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훈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만평 민족학교 부의사장은 한인 유권자들이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자격과 등록 방법 그리고 부재자 투표 방법 등을 담은 LA시 행정선거제도 안내책자를 한국어로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모두 24페이지로 시 지도와 헌장, 예산 등 LA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LA시 살면서 LA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길잡이 역할로 하기 위해서 LA시 행정선거제도 안내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LA시 선거사무소 측도 선거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한인들이 쉽지구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학교는 오늘 발행한 만부의 한국어 선거 안내책자를 한인타운 서류 한계업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 선거를 앞두고 현재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카스어 후보를 당선시키기에는 역부적인 상태입니다. 스카스어 사무실은 현재 3천여 명의 한인들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현재 3월 15일이며 후보들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6월 8일에 재선거가 실시되며 이 경우 마감일은 5월 10일입니다. 한인들의 이번 선거 참여는 쉽지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스카스어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타운에서 KT 뉴스 박홍릴입니다. 잠시 후 뉴스가 계속되겠습니다. KT 미주 한국방송입니다. KT 미주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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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미주 한국방송